아 진짜 조금 전에 무대를 할 때 마을씨가 무대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무대 어떻게 아셨지? 언제 넘어졌어요? 근데 왜 안 나오는데 티베는? 어떡하냐 진짜 어떻게 떨어졌어요? 아니 아니 나는 아무튼 뒤로 팔이 빠졌어 울고 있어? 너무 아쉽겠다 나 빨리 가서 위로해주고 싶어 나 너 위로해주고 싶어 이게 마음을 알잖아 근데 진짜 캐플로분들이 대단한 게 우리가 몰랐잖아 몰랐잖아 이거 영상으로 보는 동안 진짜 얼마나 속상할까 진짜 우리 우리는 누구보다 알아요 너무 고마워.